또 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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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었다 그럴 줄 알았다 뭐하는 놈이야 저거 이번엔 센터야? 하자 아 저 귀찮은 페로나 저거 이씨 다시! 모르바나! 랩고초바! 오와 이끌어요! 흠! 흠! 랩고초바! 흠! 헸! ら svp 히 escola 아! 지우이웨!!! 멈추냉 ан이 남izing vs.도라 St. judicial 아스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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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문이 안열릴 기세인데? 오그라로 brow 돔 어디에다 수납을 해 그만 흐흫 이게뭐야 저 문이 잠겼어 여긴 잠겼고 저 위쪽으로 삥 돌아가야될거 같은데 여기 꼭 굳이 잡고가야되나 안잡을래 조금씩 짜증나게 시작했어 새로나 그지같은거 저기 열린 문이 하나 딸랑 있네 비켜라 이놈들아 너희들끼리 잘 보이네 바이곤이 나이셨다 가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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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가 스탯샷 맵이 아예 저긴데 어두운데 예연들끼리 마저 예를들끼리 갑돼들 턴 수 낼 수 아, 이 창문에 있는 창문이 있다라고 말했잖아. 보험하실 수 있는 창문을 찾으면 좋겠다. 여길 확률이 높은데? 그렇지 본체 패러나 이거 참고로 스토리도 협동이 된다는 것 같던데 이거 참고로 스토리도 안 맞고 어딨냐 물이야 이새끼야 어? 크헤헤 크퀴 화초파 브로크 으하! 오! 악기야? 흫헤헤 이퀴 다 웃는거 От깨우 저거 죽을냐 ! 제가 대신 죽는다 쏴 쏴 초파 초파가 어디지? 어디가 초파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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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 지역은 정리가 됐고 어라? 여기 누가 있지? 아 저 아래가 초파여야 되는데 안그러면 또 자막 꼬이는데 아 짜증나 이게 자막이 너무 랜덤이야 멀리서 보고 들어가야지 너는 적이야 내가 죽을 거야 초파다 홍보뿐이 시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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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초파 정신 차렸고 자 이제 브로크 데리러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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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이걸로! 마키는 거 맞나? 이걸로 도망가고 싶어! 이걸로! 그루버들을 찾아볼게! 그루버들을 찾아볼게! 그루버들을 찾아볼게! 奴らが三人を襲ってきたら厄介だ。それが近寄らさねぇ! 攻撃準備、完了しました! アイツらをド派手に引こうせ! 敵を斬らねば天使の胸を理え、参ります。 이게 아닌데? 물어봤다 일단 잡고보자 아우 반대쪽 랑원이 왜 풀리냐 어어어어어어 와따! 모르가나! 어서 오고! 아 끝나 도망가 이끌어! 어떻게든 저의 눈이 흐어버렸다 저의 눈이 흐어버렸다 저의 눈이 흐어버렸다 괜찮아요 브루크 나쁜 건 다이알르다 멘탈을 받은 부분 이 견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여기가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 ور keiro 이 견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여기가 어바게가 나오고, 무서워! 유령, 유령이 나와서 무섭다고? 부끄러워! 신입자들이 다른 곳에 계신다! 싸우고 싶으면, 그들과 함께! 결국, 역시 너무 적은 숫자였어, 아까 600km 정말 이상하다 했다 진짜 레벨이 올라야지 뭘, 기술을 좀 화려하게 싸울 수 있겠어 키워 키워 포인트 아, 애들이 안 모인다 이제 덤비지를 않아 잘 이 기본 공격을 할 때마다 하늘에, 구름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방 공격을 하면은 이 구름에서 전부 번개가 떨어져요 나미가 이래서 좀, 방역 스킬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 üng어머 spices 홈미가 50 gedaan 4 부르가 เด도 안뇽 홈미가 혈미가 됐다 거점 점령했고 아 문 열어줘 이씨 문 아니 문을 왜 안 열어주냐 아이 미친 택클링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는 죽이라도 죽이니까요. 그댈이 공부에 무엇을 도Checkborn. 나에게 이 공부에 싹이В peer의 대중농가 맞집니다. 변이는 도둑. 아멘이의 부끄라운 느낌을 꺼내요. 우리는 지금. 거기는 어딨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유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바뀌었네. 그치야. 아 씨 프랑키가 나 날렸어 이 새끼 이거. 무슬무새끼. 따라 들어와라 이 잔칭이들을. 아 씨크릿 상자 먹는 게 좀 짜증난다. 너무 막 안 보인다 야 상자가. 거기 여기 있구나. 아 씨크론 템포. 뭐야. 뭐야. 안 막. 안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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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생기고 바로 그 알투버튼으로 스페셜 공격을 해도 번개가 안 떨어지네. 한 칸 밖에 안 떨어지네. 해봤는데. 안 먹겠다. 이럴 사람! 뭐지 뭐지 아잇들도疲れてきた 거로다라! 가게올이다닥기니익도 슬픈가! 시시시시시시시! 야, 모리아 등장하면서 적이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모레시가 반을 다시 차지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 여기도 정리가 안 돼. 뭐야, 이 새끼는 프랑키 같은 새끼고, 하반신이 왜 그쪽으로 해? 키워, 키워, 너희들이랑 놀 시간 없다. 아, 여기도 정리가 안 돼. 앟 핵 핵 아 은 놈 와 Han possession 와 너무 많다 점령하지 말까? 아 길이 없어 길이 돌아가야 돼 삥 왜 저렇게 털리고 있는거야? 아 와따! 모르가나! 라이브 로드! 야야야야야 와따! 모르가나! 라이브 로드! 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이제 어 서러스카준던데 프랑티도 반피네? 야 이제 좀 가도 되지 않니? 비켜 비켜 저기 문 열렸나 이제? 오케이 열렸다 됐다 아이재아이재아 이어라 해치맞다 아 죽일놈의 허쩌맞고 아 이것도 귀찮게 하네 너너너너너넛 여기서 오른쪽에 어디갔어 여기있다 자 이제 정리하러 가자 좀 아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렇게 도망간다! 어디갔니? 다가오오오! 다가오오오! 다가오오! 계속 도망간다! 레다리아의 전국의 과학을 잊지 마! 다가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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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오오! 너무 찌물증임! 모리하다.. 시끄리! 시끄리 좀 먹고! 다가오오오! 다가오오! Heheheh 다가오오오! 총군이 덮어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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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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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3할 SOS 보낸건가? 뭐지?